버스팅을 하면서 이름을 조금씩 알리면서 1집을 발표를 하자마자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시계태엽은 노래 좀 한다 하는 여성분들은 한 번쯤은 불러봤을 그리고 오디션 곡으로도 아주 많이 인기가 많은 곡입니다 이 노래 베스티의 유지씨가 불러주시겠습니다 또 배꼽티 입고 가능하겠어요 이 노래? 네 유지씨 하겠습니다 걸그룹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차림으로 서있는 것 조차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시계태엽을 부른다 우리는 큰 박수를 치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박수로 우리 유지씨에게 100점 나오라고 우리 팬들이 얼굴 왜 다시 평상품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다시 붉게 만드시고 유지씨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임경희, 시계태엽 i, i can't wait for you 기다린다고 말도 못하고 넌 네가 떠난 곳 그 자리에서 계속 서있어 마치 굴려버린 시계대여처럼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계속 녹이 쓴 채로 이대로 서있어 난 움직이려고 애를 써봐도 멈춰진 채로 널 잊으려 해도 지우려 해도 그대로인걸 마치 굴려버린 시계대여처럼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계속 녹이 쓴 채로 이대로 서있어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너 마치 굴려버린 시계대여처럼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계속 녹이 쓴 채로 이대로 서있어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다같아 멈춰진 바늘처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